문어 대가리 더 늘리고 진짜 엄청난 투자다 이건 진짜 이 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생은 어때요? 이렇게 다 한번에 모았다가 이게 더 시간 빠른 것 같애 오오 잠잠잠 자아아 Gray 게임 제목이요? 미친.. 아 저 광란의 수족관이요 아 4마리 괜찮아 4마리 이제 알아서 될거야 이제 나는 이제 신경 안쓰 아 밥은 줘야되네 고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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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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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먹어라 여기 다 있잖아 정돈 별이 남네? 이제 안남을거지? 하야 걔, 야, 걔, 걔 봐, 걔, 걔 야, 걔 춤추는거 봐, 걔 춤추는거 봐 걔 너무 웃겨 아, 걔 춤추고 왔어요? 뭐가, 죽었는데?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오우와 총 업그리 이렇게 좋습니다 개, 야, 걔 또 춤춘다 티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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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죽어요? 문어, 저거, 저거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FP3 음, 이때 dare 성우로 와, 이거 비싸 이거 근데 다음 세지 가자고? 가긴 가야되는데 안돼! 저거 하나 하나 죽으면 무마 한 세 마리 죽을텐데 연타! 코코 연타! 다시 소수정해 그니까 꾸준, 꾸준하게 그걸 뭘 줘야되나 보다 그니까 꾸준하게 늘려야돼 여기서 멈출게 아니라 물고기를 늘려서 물고기 파티 해보자 어차피 이제 저기니까 다 그만해야자 . 와 왜 돈이 안몰리는거야냐고? 나 볼게요 간다 변신 잼. 시. 미. 안 먹으라, 안 먹으라, 안 먹으라, 안 먹으라. 밥 먹으라, 밥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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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어 얘들아, 어서 먹어, 밥먹어 안 먹었니? 하지마, 망간ме, além 뜻과. 별이 좀 남는 느낌 있지? 아 죽었어 아우 손이 못 따라가자 손이 못 따라가자 아아아아아아 아우 밥이 문제야 밥감당이 안돼 어떻게 방법없나?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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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 폐사 으하하하하 아 모메이드 얘 송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데 이거 노래 부르면 지려 이거 노래 부르면 난리나 노래 부르면 그때 올 다 드랍해요 코인 팡팡 터져 아까 그거보다 더 심한 저거 풀물고기의 노래 부르면 암드 터짐 터지지 어 진짜 너무 좋아 개사기야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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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았어 그 음주야 드론 아까 진짜 아까 4드론이었냐 근데 일단 소수정에 가자 어 어 음 어 어 all 하수 어어 빡세다 진짜 이 게임에 누가 만들었냐 내가 중앙이 뭐냐고 나 밥도 괜찮아요 지금 적당히 눌리면서 해야 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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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고요 살렸고요 다니다 다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슬슬 트리트 하자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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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난리났다 다음 물고기 재미있어. 아이템을 뱉네. 승교에서 트리탑을 했다. 자 다크한 물고기지? 이제ocks자에 들어가면 되겠다. 아 물고기로 그냥 오리 해 봐 그냥 물고기로 오리 해 볼까 그냥? 아 굳이 뭐 무사 필요하냐? 그냥 물고기로 가자 아 한 마리 나중에 뽑아도 돼 지금 뽑을 필요 없어 노래만 하면 불은 끝이야 난 안줄거야 나 저거 괜찮아 이제 이양 아 네 죽게 죽여야지 아 송업불 아 무너 죽을텐데 그러면 한 마리는 있어야 되네 아니 아니 누구한테 줘야되지 이거 됐다 됐다 한 마리 됐다 한 마리 됐다 야야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 아우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우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 문어 죽어도 돼? 아 그래? 잘 됐네 야 이거 달팽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은데? 난리난다 다음, 다음 노래 부를때 난리난다 난리난다 안 돼 죽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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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는 게 이게 탑이 길어서 아마 너무 많이 해도 안될 것 같다. 그냥 원래대로 해야 돼. 상상상. 자, 이제 끝내라. 난 반만 줄게. 이제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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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다. 이정도 있어야 돼. 다음 노래 부를 때가 이제. 별이 남네. 별이 남네. 그치? 별 남지. 별 남어. 모두 남아있다. laat다. 위험했다. 그런말이 좋다. 이걸 취해가지고 못받아. 힐팽아. 자 일 좀 제대로 아휴 내가 한번 시켜 먹어볼까 이제 슬슬 노래 부르냐? 노래 부르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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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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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 에일리언 돈이 이정도로 많다 이 얘기지 감단이 뭐 때문에 문어가 많아 모두다 야 이거 노래 부르는 타임에 맞춰서 한번 문어 해보자 노래 부르는 타임에 맞춰서 극대가 극대가 핵심이다 극대가 핵심이다잉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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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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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본전 다 뽑았으 빛빛점 아 다이아떼어지는거 봐 роб 휴워 어어 오케이 그만 좀 끝내라 끝내야지 tijd 이제 끝내야지 끝내야지 뭐지 그 다음? 아, 이게 뭐더라? 아, 맞아! 이거 어린 구피 그거 숨겨주는 거 구피, 구피 중간 크기하고 작은 거 나왔을 때 아, 이게 쓰레기야, 어쨌든 아, 뭐야 아, 씨 야, 언제 사 저거 언제 사 언제 사 야, 언제 사와, 진짜! 미치는데, 진짜... 저거 펫이 뭔데, 근데? 자동화 시스템 해볼까? 애기 낳고 밥 주고 보호해줘 하지만 얘가 없다고? 아, 쿤보 있어요? 아, 쿤보 돈은 본인이 먹어야 돼 낳고, 밥 주고, 보호해주고 아, 어렸을 때 결국 저 펫 묻어졌어? 저도 아마 내 기억으로도 저거 못 먹었던 것 같다 내 기억으로도 저거 못 먹었던 것 같아 탱크 지금 3-1인데 아, 새로운 탱크네? 해파리 달팽이 꺼져 달팽이 거의 못 먹어 이거에다가 밥 주는 거? 새끼? 밥 주는 게 낫다 밥 주는 게 낫다 2번, 2번? 이게 뭐더라? 근데 밥 주는 게 저게 잘 줄지 모르겠어요 해마야, 근데 밥을 막 뿌린다 개념 없이 개념 없이 노래는 뿌리고 제말로 다만 흐엑 흐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걔다. 야, 걔가 뭐였지? 아, 둘이 있어? 아, 피... 아, 피라나 비슷한 거야? 아, 헤머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헤머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야, 헤머 이거 안 되겠어, 헤머 안 되겠어. 헤머 위험하다, 헤머 위험하다. 헤머 생각보다 이게 먹으면 바로 뱉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꽃게 트리 가자. 아, 헤머야. 헤머 뭐가지? 이제 잘라버려야겠다. 아, 헤머. 아, 헤머. 이제 이거, 이것 сюда 가면 돼. 아, 헤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파리가 장구별에 안먹나? 해파리가 안먹는거지? 안먹... 안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